안녕하세요. 대박. 눈을 보나? 다이아. 다이아. 저기가 데뷔한 다이아잖아요. 여기 위에 비었고, 쌀 위에 비었고. 얼굴 진짜 조그만하네. 실제로 보면 진짜 밖이 말랐구나. 화면이 다 이쁘게 생긴 거 같아. 우리 때 연습생들은 별로 안 이뻤다? 그치? 맞아. 진짜 이쁘시다. 국민 프로듀서 잘하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LBK 연습생. 기희현. 최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이아라는 팀이네요. 네. 4일 날 했었습니다. 제 무대 보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. 그래서 회사랑 얘기 잘해서 나오게 됐어요. 엠비케이에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생각했... 이 노래가 너무 많이 보인다. 다이아라. 자,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. 다음은 차라리. 저 이 노래는 너무 많이 보이네요. 이 노래는 너무 좋은데요. 지금 이 노래가 너무 잘 들었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